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추출 기구들을 좀 들고 와 봤는데요 얘들 제가 돈 주고 산건 아닙니다 구독자 분이 이번에 빌려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세놈 다 흔한 애들이 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요렇게 흔쾌히 빌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빌려 주신 구독자님은 인스타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인스타에서 홈카피 영상도 올리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개 중에 오늘 바로 써볼 거는 요 가운데 있는 놈 바퀴라는 놈을 먼저 써볼 거거든요 나머지 애들도 순차적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 바퀴라고 하는 놈 모카포트계의 거의 뭐 끝판 대장이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바퀴 구독자님은 구입하신지가 제법 오래됐다고 해요 구입 당시 가격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40에서 50 정도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카페 뮤제오에서 팔고 있었는데 33만원에 팔고 있더라구요 예전보다는 조금 싸졌죠 요 놈 말고 모카포트 비슷한 원리에 그 하이엔드급이 또 있는데 나임바리스타라는 애가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제 기억에는 이거보다 훨씬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얘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요놈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요래 요래 생깃습니다 자 일단 열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벨브가 하나 있는데 요놈 요렇게 풀면 요놈들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걸 그냥 본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모카포트처럼 불 위에 바로 올려놓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판 부분에 불이 바로 가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중간 부분 요기가 사실 이 바퀴라는 추출기구의 핵심부인데 자 보게 되면 위에서 이래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요 부분에 물을 채워서 쓸 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부가 살짝살짝 보이죠 요 안에 내부에 뭔가 보이는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자 이 스프링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거꾸로 이런 db가 또 보면 안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툭툭 튀어나와 있죠 이 바퀴 같은 경우는 물을 끓이게 되면 추출할 때가 됐다 하고 신호를 빡 줍니다 삐 이 소리 나거든요 그 소리가 이쪽에서 나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안전벨브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일반 모카포트는 이런 몸통 옆에다가 툭 튀어나오게 달려 있는데 얘는 요 안쪽에 안전벨브가 달려 있다 그 안전벨브의 역할은 과하게 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알아서 열리면서 압력을 빡 배출해줘요 네 고런 안전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제가 한번 눌려 볼게요 요렇게 들어가다 놓았다 하죠 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게 쑥 들어가면 올라옵니다 자 왜 이런 구조냐 하면은 제가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한 결과 일반적인 이런 모카포트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일러에다가 물을 바로 채우고 불 위에 딱 올려서 바로 끓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물이 바로 끓어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커피 가루를 통과하면서 이 위로 커피 수출액이 팍팍팍 튀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모카포트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이 너무 뜨겁습니다 원두에 따라서 너무 뜨거운 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좀 과하게 맛이 나온다거나 쓴맛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뜨거운 그릇 팔팔 끓는 물로 커피 수출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 놓은 게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나임바리스타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퀴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체 밑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바퀴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여기도 물을 채우거든요 자 요 밑에 물을 채워 갖고 불을 팍 끓이면 요기에 있는 물이 빠글빠글 끓겠죠 그러면서 이 밑에 요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물은 직접적으로 불에 노출이 되지 않죠 빠글빠글 끓는 게 아니라 커피 수출에 적합한 온도로 데워지는 거죠 그 데워진 물이 피스톤이 꽉 밀어 올리면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확 수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사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세로로 돼 있는 안에 스프링은 확 밀리게 되면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풀리면 다시 벌어져요 요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 위에 요놈이 딱 올라가거든요 요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벨브가 하나 달려있죠 그리고 안에 커피 바스케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기에 커피 가루를 넣고 요래 올리는 거죠 자 밑에 열을 주면 피스톤이 빡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서 압력이 빡 생길 거예요 그럼 바로 추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벨브를 열어야 추출이 시작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에소팟하고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 에소팟의 경우에도 이 벨브가 달려있어서 사용자가 추출 타이밍을 맞춰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제 물이 밑에서 밀고 올라와서 커피 가루를 통과하면 이 위로 커피액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온다 요런 구조입니다 결국 커피 가루 넣고 물 넣고 끼리면 나온다 요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벨브를 열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양쪽으로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이유가 있죠 얘는 이 추출 구멍 한 개를 막을 수 있는 마개입니다 요렇게 꼽아서 막는 거죠 요렇게 막아 놓으면 커피가 양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나옵니다 제가 추출을 몇 번 해봤는데 뭐 탬핑이 조금 어설프게 되거나 뭔가 다른 여러가지 이유에서 양쪽이 균일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한쪽을 막고 한쪽으로만 추출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뭐 이거는 사용자의 선택이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추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받침대에 물부터 채워 줄 겁니다 요 물탱크 부분에도 물을 채워 줄 겁니다 자 일반적인 비알레띠 모카포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요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물이 들어가는 요런 공간은 알루미늄인데 요쪽에는 스텐으로 돼 있어요 자 요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 물탱크는 받침대에 솔랑이래 넣어줍니다 자 이제 커피를 담아 줄 거거든요 53ml짜리 바스켓입니다 원두는 그냥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분쇄해 왔습니다 양은 17g 준비했어요 자 이 받기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 템핑을 절대로 하지 마라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로 템핑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추출을 하다 보니까 추출구 부분이 달려있는 요놈이 보시면 요거가 좀 불룩 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장착을 하면 자동으로 템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좀 이따 장착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딱 눌러보면 자 이제 바스켓 벨브에 딱 넣어서 요래 장착을 딱 했습니다 이제 물냉크 위에 요렇게 딱 올려가지고 위에 벨브를 조아서 잠가주면 됩니다 장착할 때 이 더듬 위치 맞춰가지고 잘 해주세요 요래 돌아가 있을 보면 땀바닥이 다 흐르겠죠 요래 딱 맞춰가지고 조아주면 됩니다 물하고 커피까지 다 넣었을 때 무게가 좀 묵직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가 저울에 한번 올려보면 2.5kg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스렌지 위에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추출 벨브 딱 잠가 놓고 자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만 추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요놈 추출구 막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퀴 같은 경우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출할 타이밍이 오면 소리가 삐 하고 납니다 그때 이 벨브를 열어서 추출을 해주면 돼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삐 한 소리 납니다 이 벨브를 열 때도 너무 꽉 열지 마시고 살랑살랑 조금씩 보시면 크레마는 거의 머신으로 뽑은 수준만큼 그렇게 잘 나왔어요 확실히 일반 모카 포트랑은 그 맛의 느낌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모카 포트로 딱 뽑았을 때는 너무 뜨거운 온도로 뽑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과한 맛 그리고 탄 맛 쓴맛 이런 게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덜합니다 잘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 얘를 봤고 추출할 때는 좀 어리버리 탔습니다 저도 뭐 양쪽으로 추출해보고 한쪽으로 추출해보고 뭐 이랬을 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적응이 되고 나니까 요런 괜찮은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추출 끝내고 맛까지 봤는데요 맛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아주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추출기구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맛을 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세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세척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얘는 이 밸브 외에는 손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달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대부모 바로 이것 뿝니다 손이 그래서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밸브 풀고 세척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추출은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해야 될 부분은 뭐 아까 커피가루가 담겨있는 바스켓이나 그리고 그 물을 부었던 물탱크 부분만 싹 씻어주면 되거든요 다만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은 이 커피액이 나오는 추출관 여기도 세척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에스프레소가 나오다 보니 커피 기름 같은 것도 여러 끼일 거거든요 그거를 솔 같은 걸 넣어서 빡빡빡 씻고 싶은데 야가 휘어져 있죠 그래서 솔이 잘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척이 막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비알레디 모카포트 이거 밑에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한창 쓰다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안 쓰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오늘 이 차량 한다고 한번 열어 봤거든요 안에가 요래 돼 있습니다 작살이 났죠 완전히 이제 이거는 거의 못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방금 보신 대로 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요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바퀴 같은 경우는 물이 담기는 공간이 스텔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겠다 라는 그런 장점이 보이긴 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바퀴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낀 것과 요걸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구독자님의 의견이 사실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커피 맛이 좋다 결과물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감성도 굉장히 팍 올라와요 특히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쓴다면은 아주 감성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찮기도 하고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이 돈 주고 요 놈 살 거면은 나는 반자동 커피 머신을 사겠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요런 류의 추출기구들 수동 머신이든 모카포트든 요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요런 것만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반자동 머신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그쪽만 구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라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 쓰면 되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어요 즐거운 홈카페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바이바이 맛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